뉴투볼, 홀 그렇지 않죠, 나쁘지 않았어 출발하면 되겠죠? 풀하고 나뭇가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나뭇가지를 가져갈까 차라리 열개 열개, 오케이? 풀도 가져가자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뭐야, 뭔데? 신남? 배낭! 배낭을 아직도 안 만들었었어? 만들 필요 없는데 정신력 해보... 나중에 하자 아침에 가야지 카고보트? 어, 잠깐만 풀! 흠... 아, 근데 저게 안 좋아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거랑 비슷해 배리는 적당히 좀 쌓였다 싶으면 그냥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한 덩이는 버려야 돼요 두 덩이를 합치면 중간 유통기한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통기한 두 개 합친 게 되는데 애매하다, 근데 그것도 나중에 가면 그것도 좀 썩기 때문에 꿀붕대? 꿀붕대는 하필일 수가 없어서 못 만들어요 나뭇가지 풍부하고 돌만 캐오면 돼요, 돌만 돌이 없어요, 돌 돌 돌하고 이런 거 꽤 있으니까요 삽도 있고 가자! 벨은 이따 집에 와서 캘 거야 벨이 집 너무 많아 그리고 저 맺혀있는 상태로 두는 게 낫지 가자, 여행가자 어디로 갈까? 이번에는 여기 한 번 가로질러볼까? 여기 이렇게? 이렇게? 뒷평키 어딨어 아까 너무너무 고래랑 맞닿았나봐 괴물고기 있었어? 나중에 할게, 나중에 괴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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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있었어요? 괴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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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개가 쳐.. 안개가 왜 껴있죠? 다섯 개 여섯 개? 어? 이것은? 괴물고기 아 이거 뭐야 이씨 뭔가 굉장히 맛있는 거였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버렸네 괴물고기 원래는 무슨 일일이 있duldulillah 어? 뭐야. 설마 금광? 오! 예. 금 없었는데 잘 됐다. 집에가서 냉장고가 더 만들어야지. 끝이야 이게? 거미? 3단계 거미집? 아... 거미들이 이렇게 크지 못했지. 1단계 거미집이 없나요? 어? 아 2단계. 얘도 내가 안 온 지역들은 보통 거미집이 안 크더라고. 오우. 첨숭이 아 촉수괴물 나오면 걔를 뭐하는데요? 크라켄이야? 여기는 뭐 해클 했고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아 보상 줘? 대체 조업을 할 수 있는데 세팅이 아닌데요? 뭐야? 이게 부스터가 되네 부스터 판단 훅한거 보죠 아 아 아 레베 어허 아 요거를 망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망 왜 또 넣고 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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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아 아 아 조약돌은 좋다 부시돌은 좋아 부시돌 인정하겠어 땡이야 땡 꽝 꽝이긴 한데 부시돌은 뭐 어차피 부시돌 찾으러 가는 여행이었어 어어어 아니 이럴수가 오늘은 여기서 무고하겠군 곡괭이 집 좀 함부로 해도 되겠는데 뇌나무 가만 있어봐 이거 뇌모자를 어떻게 만들던가 뇌모자 레시피 아시는 분 지금 만들 수 있을 때만 캐야돼 아 지금 못 만들텐데 뭐가 없었..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풀 멜로디 썩어 썩었네 정신력 올라간다 정신력 캐지 말까 캐지 말까요 해파리 산채로 잡아야돼 아 그건 쉬워 그건 쉬워 엄청 빨리 상하거든요 집에 가서 해파리 바로 잡아서 해파리 산채로 그것만 하면 되죠 오이구이 줄어드는 것 같애 크.. 뇌나무 해파리 하나에 밧줄 두개 아 열정 위기종이니까 저거 다시 자라왔지 않아요? 안 자라요 다시? 마술탭에 모자맹그는게 있어야돼? 매직 아이템이야? 매직 아이템이야 그러면? 그럼 못 만들잖아 다시 자라? 아 그래? 고민되네 고민되네 매직템이면은 어디서 만들 수 있다고요? 잠깐만 재료는 하루만이 하루안에는 해파리 잡을 수 있어요 해파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 지금 멀어요 근데 지금 캐가야돼 캐서 와서 그물망 한 다음에 싹 어약한 다음에 연금기계? 오케이 오케이 연금기계만 할 수 있어 로프도 있어 됐어 그러면 이거 캐서 가자 그냥 간다고? 쓰읍 탐험을 하다가 가고싶었는데 아냐 이게 급하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모든걸 다 만들 수 있어 만들거면 지금 만드는게 좋아보여 문어왕 그런거 없지 사무섬 하루여도 충분해 가자 뛰어야돼 뛰어야돼 바람을 살짝 비스믹하게 타면서 메모자를 지금 만들어놔야 뭐 이거 다 한 번에 개발하는거 아냐? 셰프가방에 넣어 어 그래 좋아요 유통기가 길게 되니까 벌써 변하려고 그러는데 실금 떨어지는게 보여 태클을 빨리 올려 한번만 만들어도 한번만 만들면 두번째는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거기 때문에 고래 또 있다 아냐아냐아냐 고래가 급하진 않아 탁 만들때마다 내부도 깎이는거야 뭐 당연한거지 뭐 당연한거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손짝하게 하자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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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마 그럴 시간 있으니까 괜찮아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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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푸 아마 지금 풀이긴 좀 그렇고 아야푸 아야푸 아 받았다 아 맞다 너무 멀어요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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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까진 안 돼 예에에 어대무좋 그럴듯합니다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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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리를 품다. 아 얼음 진짜 많이 떨어져서 좋긴 한데 아 맞다. 저거 나비를 잡아다가 해줘야 꿀이 나오는데. 돼지가 얼음은 안 먹네. 다 주워먹는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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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지 지금 잘 멋지는 거 같지 않아요? 안 파기 안 되는데? 살짝 불안하긴 해 지금. 터질까 봐 약간 불안하긴 한데. 터지는 거 같은데. 터지는 거 같은데. 터지는 거 같은데. 터지는 거 같은데. 아. 걸려 더불옷 아 그러게요 아 이제 더불옷 입자 당황스럽기로 했지 이렇게 입은거 아프다 흠 습도 내리고 생각하자 스피어건 너무 많아 스피어건 너무 많아 스피어건은 하나만 될 것 같아 스파이글라스를 어디다 쓰지 야 아침에 써야겠다 이 맵 뒤쪽은 안 봤네 생각하니까 뒤쪽은 안 봤네 생각하니까 내일 갈까 4 미소리 즐거운 trans 보유 스피어거리 보름달이구나 야 뭐해 오늘 보름달인데 뭐하고 있어 가야지 그러면 가자 배고파 배고파 유튜브 들고가자 서프앤더픈 듣고 저건 위급시에 비상책량으로 가야돼 하나 먹고 파이블라스 보름달이 어디가냐고요? 어디든 가는거죠 가방 안챙길라고 보름달이 쓰고 필수 아이템만 챙겨오면 돼 금, 금 하나는 뭐냐 아이씨 금 하나 더 푸시게 하네 금을? 아이씨 금을 다 레시피 알아 제조하면 돼 로프 3개에다가 저 대나무만 2개 있으면 되니까 제조하면 돼 산지에서 그거를 갖다 쓰는게 좋은거 같아 금을 다 레시피 멘트에 가야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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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벨이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터뜨러스 몇 방이냐? 두 방이네. 가방 안 들고 온 걸 약간 후회하고 있긴 한데 별 수 없어요.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. 그렇게 돼버린 거야. 스파이클라스. 가방 하나 만들자고요? 레시피가 뭐야. 봐서. 슬랍머신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. 아. 집에는 금화 다 놀고 있는데 지금. 집에는 금화 다 놀고 있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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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써야 돼요. 밤에 쓰면은. 저거의 절반 밖에 안 보여줘. 레안 좋더라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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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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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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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우치는 여러개 만들어도 돼 이 점은 이게 끝인가봐요 별거 없네 어! 그림머슈룹이네 파먹자 이거 정신 회복이 아주 탁월하죠 힝힝힝힝